오늘 요한복음 8장 아주 유명한 구절입니다 제가 이렇게 이 교회 저 교회에 방문을 해보면 절반 이상인 것 같아요 웬만한 교회는 양쪽 기둥에 플랜카드가 다 걸려 있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가까운 신촌의 와이대왕 교훈도 이 구절인 걸로 알고 있고 하버드 미국의 웬만한 기독교 가치로 세워진 대학은 이 성구가 거의 교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과연 이 성경구절의 진짜 의미를 알고 그걸 교훈으로 쓰는가 하는 문제는 조금 다른 문제 같아요 본 텍스트의 의도와 상관없이 그저 그 명제가 좋아서 또 채택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어쨌든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이 유명한 만큼 익숙한 만큼 우리가 제대로 알고 있나 그리고 이 텍스트가 뭘 얘기하고 싶을까에 접근을 좀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지난주 무슨 얘기를 나누었었죠? 음행 중에 한 여인이 붙들려오죠? 남자는 없어요 그만큼 그 당시 사회가 약자에 대해 잔인했다는 뜻입니다 남자는 없고 여자만 붙들려와서 이제 율법의 가치 기준으로 사람들이 저마다 분기 탱천에서 돌을 들고 율법에 따라 이 여인을 처단하려고 씩씩거리고 있는 장면이에요 사실 그 진짜 동기는 그들의 어떤 의분이 아니라 예수님을 올무에 걸려 넘어뜨리기 위한 함정이죠 이렇게도 걸리게 되어있고 저렇게 말해도 걸리게 되어있는 아주 교묘한 문제를 가지고 그들이 예수님을 잡고자 한 것이 진짜 목적이었어요 예수님이 땅바닥에 글을 다 쓰신 다음에 일어나서 이렇게 얘기하셨죠? 좋다 이 여자 심판하자 그러면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치라 이 말은 심판하자 그 말이 하나씩 하나씩 돌을 내려놓고 다 떠나죠 그리고 마지막에 누구와 누구만 그 현장에 남습니까? 예수님과 여인만 남습니다 그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진정한 신랑이 되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런 사죄에 선언을 하고 그 여인을 보냅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리고 자신은 그 길로 십자가를 향해 가지 않습니까? 이것이 지난주 우리가 나누었던 이야기의 대충 줄거리였습니다 문제는 그 이후에 거기 주변에 있던 사람들과 예수님과의 대화를 우리가 조금 맥락 차원에서 보고 오늘 주어진 이 본문으로 접근하는 것이 이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우리 12절을 좀 볼까요? 12절 12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앞을 잠깐 보십시다 예수님께서 에고 에이미 용법을 사용하셨어요 에고 에이미 용법은 무슨 뜻인가 하면 나는 무언 무엇이다 예수님이 자신을 기시하실 때 특유의 에고 에이미라는 용법을 사용해서 자기를 기시하세요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자기를 뭘로 정의하셨죠?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세상의 어둠을 전제한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제 그 예수님의 자기 선언 및 자기 개시에 대해서 그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들의 반응을 보자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네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네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무슨 얘기냐면 네가 세상의 빛이라면 다른 사람이 그렇다고 얘기를 해줘야지 네가 스스로 나는 세상의 빛이라 그런 어불성설이 어딨냐 그런 걸 봐서 네 증거는 가짜다 믿을 수 없다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는 바리새인들의 나름 타당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신명기에 보면 어떤 사안이나 어떤 내용들이 증거가 되려면 반드시 증인 둘 이상이 개입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이들의 기준에서 볼 때 본인이 세상의 빛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증거가 돼야 안 돼요? 증거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대화를 좀 이어 볼까요? 예수께서 14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안다 모른다? 알지? 못하느니라 저를 보세요 지금 알지 못한다는 말은 여러분 요한복음 1장서부터 계속 나오는 주제입니다 요한복음 2장 첫 표적에서도 연회장 사람들이 이 포도주가 어디서 났는지 모르더라 알지 못하더라 이것은 뭐냐 하면 이 시대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인생들이 영적인 차원에서 깜깜하고 무지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뭐라고요? 세상에? 그 어둠을 흩어버리고 어둠을 밝히로운 빛이라고요 그런데 그 앞에 지금 깜깜이들이 깜깜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알지? 못하더라 또 바람이 어디서 불어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더라 수가성 운물가의 여인도 알지? 못하더라 또 제자들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더라 이게 요한복음에 깊이 흐르는 저변의 백그라운드예요 깜깜한 세상 거기에 빛으로 오신 누구를 설명하고 드러내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15절을 좀 볼까요?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십니다 17절 시작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예수님도 그 얘기를 하죠 맞다 너희들 말이 맞다 너희 율법에도 신명기에 보면 틀림없이 어떤 것들이 확정되려면 두 사람 이상 증인이 돼야 되는데 너는 혼자 네 스스로 네가 세상에 비치려니 네 말이 믿을 수가 있냐 지금 22가 벌어져 있잖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그 답변을 하는가 보세요 18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그러면 벌써 한 사람 누가 누구의 증인이 됩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본인이 증인이 돼요 또 한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18절을 잘 보세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뭐 하시느니라 그러면 증언하는 이가 지금 몇 분입니까? 인간이 증언하는 게 아니라 이건 누가 증언을 해요? 하나님이 증언을 하세요 두 분의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이 증언을 하세요 그러니 인간의 증언보다 이 증언은 더 참됩니까? 안 됩니까? 더 참되죠 인간의 거짓 증언보다 그리고 이제 19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 거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말도 결국은 안다 모른다 모른다 그러니까 점점 일관되게 인간의 깜깜한 영적인 무지가 집요하게 폭로되고 드러납니다 반면에 그 한복판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더 선명하게 드러나세요 어둠 속에서 그리고 이제 넘어갑니다 21절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22절 시작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은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 하는가 이렇게 알아들었어요 우리가 못 가는 걸로 봐서 저 사람 자살하러 가는 거 아니야 자 이거는 제대로 이해한 겁니까 못 한 겁니까 계속해서 뭐가 드러나죠 인간의 영적인 깨닫지 못함과 무지가 더 들통이 나요 그리고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 하였느니라 자 이제 앞을 보시십니다 서론은 여기서 일단락 됐어요 이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위에서 났습니까? 아래에서 났습니까? 확실히 얘기하세요 좋은 말로 할 때 확실히 얘기하세요 다시요 여러분들은 위에서 났습니까? 아래에서 났습니까? 아래서요? 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주셨어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어디서 났 자들이니라 하나님께로서 났 자들이니라 콜로세서에서 너희는 그러므로 위의 것을 생각하라 왜? 거기서 나왔고 거기로 돌아갈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믿습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될 때 우리는 어디서 거듭나게 된 겁니까? 위로부터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다시 여러분들은 위에서 났습니까? 아래에서 났습니까? 위에서 났어요 헷갈리지 마세요 이거 1부 때부터 제가 물어본 거예요 아침 9시부터 이거 묻고 있다고요 그런데 따라서 합니다 신앙은 행위가 아니라 소속의 싸움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는 신앙하면 자꾸 내가 뭐를 하나님께 해드릴까 이쪽으로 생각이 쏠려요 그거 좋은데 그게 우선적 가치가 아니에요 신앙은 무슨 싸움인가 하면 끊임없이 집요하게 내가 어디에 소속돼 있는 신분인가를 매일 이 예배에 와서 확인하는 싸움이에요 47절로 넘어가 보세요 요한복음 8장 47절 하나님께 속한 자는 누구의 말씀을 듣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뭐하지 아니하였음이라? 자, 이거 보세요 앞을 보세요 제가 오늘 일찍 일어나서 자료를 뒤적거리다가 독일어의 어떤 어근에 대해서 재미있는 사실 하나를 깨닫게 됐어요 독일어는 누구의 말을 듣는다 할 때 예를 들어서 내가 A의 말을 듣는다 할 때는 무엇과 동의 개념인가 하면 그 사람에게 내가 속했다라는 말과 동의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는다라는 개념은 그 사람에게 속했다라는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 사상적 불의가 어디에 기초한 겁니까? 성경에 기초한 거예요 오늘 본문 47절을 다시 보세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누구의 말을 듣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돼 있다고요 그런데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뭐 때문이라고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우리가 삶이 피폐해지고 공고할 때 영적인 허기가 오고 목마름이 오고 답답함이 와서 성경 말씀을 듣고 싶고 설교 말씀을 듣고 싶고 예배 자리가 사모되어지고 하는 것은 그 정서적 반응이 왜 나오느냐 하면 내가 하나님께 소속돼 있기 때문에 그 반응이 나오는 거라고요 이해가 돼요? 그런데 소속도 있지 않으면 아무리 인생에 비바람이 불고 폭풍우가 쳐도 영적으로 허기가 안 와요 영적으로 목마름이 일어나지 않는다고요 그런데 어떤 이는 똑같은 공고함과 처절한 상황일 때 영적인 허기가 확 일어나요 그게 뭔지는 모르지만 예배 드려야 되겠다 교회 가야 되겠다 내가 이럴 때 하나님 찾아야지 와서 기도도 할 줄 모르고 예배가 어떻게 진행되는 것도 잘 어색한데 그냥 한숨을 땅이 꺼지도록 푹 내쉬면서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까? 그게 허기예요 그게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있기 때문에 그 반응이 나타나는 거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돼 있어요 그런데 듣지 않으면 속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요 속하지 않는 사람은 그런 영적인 허기가 올라오지 않아요 이거는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이런 말씀의 기준에서 내 영적인 상태를 한번 돌아보시라고요 전혀 영적인 허기도 일어나지 않고 목마름도 없고 갈증도 느끼지 않는다면 심각하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게 내가 영적으로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꼭 이런 거죠 밥 안 먹었는데 배가 안 고파 심각해지는 거죠 건강 상태가 똑같은 이치예요 자 이제 오늘 본문을 들어가겠습니다 31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그랬어요 그 30절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죠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어떻게 하더라? 그러니까 어라? 지금부터 하고자 하는 얘기는 안 믿는 사람에게 하고자 하는 얘기입니까? 믿는 사람에게 하는 얘기예요 지금부터 하는 얘기가 31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앞을 보세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그 조건이 충족이 되면 그 결과로 내 제자가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거꾸로 읽어야 돼요 47절의 말씀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내 제자라면 내 말에 거할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거꾸로 읽어야 돼요 다시요 내 말에 거해야 그 결과로 제자가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내 제자면 내 말에 거하게 돼 있다 즉 내 말을 듣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런 얘기를 하죠 이어서 진리를 알지니 제자는 뭘 알게 돼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뭐하리라? 자유롭게 하리라 이제부터 아주 인류의 대명제가 여기 등장을 합니다 자유 그런데 오늘 제목이 뭐라고 돼 있어요? 앞에 무슨 단어가 수식돼 있죠? 메인자유라고 돼 있어요 이 단어 자체가 언밸런스죠 역설이죠 메였는데 자유예요? 보통 남자들에게 이제 그만 교회 좀 나오시죠 형제님 그러면 젊으나 나이가 든 사람이나 똑같은 얘기를 해요 교회 나오면 속박이 돼서 메이고 묶인다 그 말이에요 자유롭지 못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그것도 못하고 이것저것 그것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것도 저것도 그것도 못해서 불편하다고 해요 교회 나오면 술 담배도 안 해야 되고 괜찮아요 하면서 오세요 차차 끊으세요 그게 뭐 이렇게 구원의 문제와 짓길되는 문제는 아니니까 자 그런데 그러면 교회 나오면 속박이 되니까 안 나온다 안 나온 그대의 지금 그 상태는 그럼 자유로운 거냐 맞아요? 아니에요 인간은 중간지대는 없어요 여기 묶이지 않으면 여기 묶이게 돼 있는 게 인간의 본질입니다 인간은 이쪽에 묶이지 않으면 어디 묶여 있는가 하면 세상에 묶여 있어요 욕망에 묶이고 탐욕에 묶이고 정욕에 묶이고 욕심에 묶여서 그것이 바람이 불어 없어지면 큰일 날 것 마냥 더 그것에 목이 말라 있고 돈은 벌어도 끝이 없고 아파트 평수는 늘려도 한이 없고 처음에는 집에 화장실 한 개만 좀 있었으면 한 개 생기면 한 개 있으니까 좀 불편하다 방마다 한 두 개만 있었으면 좀 편하게 살 텐데 두 개 생긴 집으로 가면 그래도 세 개는 있어야 되겠다 식구마다 쓰려면 요즘은 화장실에서 생활들을 많이 하니까 거기서 게임도 하고 책도 읽고 가장 집중이 잘 되는 시간이니까 공간이니까 여러분 다 매여 삽니다 우리는 다 매여 살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자유는 뭘까요 왜 제목을 메인 자유라고 달았을까요 우리 조금 더 읽어보십시다 33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자 앞을 보십시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니까 이걸 못 알아듣고 유대인들이 이상하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남한테 종된 적이 없는데 뭘 자유한다 그러냐 우리가 어디 묶여 있었어야지 그런 경력이 있어야지 그런데 이것도 말이 돼야 안 돼요 이것도 말이 안 되죠 왜 애굽의 역사만 해도 몇 년 종살이 했어요 400년 또 한참 지나서 블레셋에 먹히고 또 나아가서는 아수르에 먹히고 바벨론 때는 끌려가죠 이것만 해도 몇 년이에요 독립국가로 존재했던 세월보다는 묶여 살았던 역사가 훨씬 깁니다 이스라엘은 게다가 지금 이 신약의 시대는 어느 나라의 속국이 돼 있어요 로마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게 웬 봉창 두드리는 소리예요 우리가 남이 종된 적이 없다 여러분 그래서 이 당시 사람들의 언어적 배경을 이해를 해야 돼요 이 사람들은 어떤 자부심이 있었는가 하면 물리적으로는 오랜 세월 동안 오랜 역사기간 동안 묶이고 속박당하고 종살이까지 했는지는 몰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우리들의 정신을 무너뜨리지 못했고 우리들의 신앙과 선민으로서의 특권을 그들이 빼앗지 못했다 그래서 그들은 그런 조금은 이상향 차원에서 우리는 아브라멜 자손으로서 남에게 종살이 한 적이 없다 그런 아주 우월감과 자부심을 갖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말에 대해서는 시비를 안 일으키세요 반문을 안 하세요 성경을 보세요 다른 얘기를 합니다 몇 절을 보시냐면 3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뤄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자 저를 보세요 예수님께서 프레임을 다른 쪽으로 끌고 가세요 훨씬 더 높은 프레임으로 대화를 끌고 가세요 인류의 근본적인 문제인 죄의 문제를 건드려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민족적인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들이 선민으로서의 특권의식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나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다 우리 온 인류가 아담으로부터 근본적으로 죄의 문제에 빠져서 어둠과 절망과 사망의 그날 안에 놓여져 있다 누구나 죄의 종이다 프레임을 훨씬 높은 프레임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를 한 가지 듭니다 35절 제가 읽습니다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뭐하리로다? 자유로우리로다 놀랍게도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는 말이 진리가 뭔가 봤더니 어떤 사유와 개념과 이디아의 세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진리의 실체가 사실은 누구를 얘기한 겁니까? 아들! 누구의 아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 집의 상속자 종들은 집에 영원히 머물 수 없어요 그러나 아들은 그 집 주인이에요 그 아들만이 너희를 뭐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자유롭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진리의 실체는 이디아나 어떤 사상의 세계가 아니라 시퍼렇게 살아있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든지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어요 아버지지 인류의 모든 순례의 여정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여정이에요 그런데 그 아들 등에 엎여서만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수가 있어요 믿습니까? 둘째 아들이 언제 온전해집니까?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갈 때 둘째 아들은 모든 걸 누리게 되고 온전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진리의 실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인 자유라는 건 뭐죠? 우리에게 두 가지를 약속해 줘요 첫째 내여야 안전합니다 어릴 때 가끔 이런 풍경을 봤어요 그때는 왜 집집받을 게 애들을 많이 낳았는지 평균 9, 10명은 우스워요 그러니까 어머니들이 한 20년 동안 그냥 임신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연년생으로 2년 터울러 자꾸 나니까 10남매씨 그러면 낮에 언니, 형, 오빠들이 다 시집이란다 학교를 가면 이제 끝동이 막 두면 남아요 벌벌 기어다닌단 말이에요 얘가 잠이 들어야 엄마가 좀 조용한 시간에 일을 하고 그럴 텐데 잠을 안 자면 그 기저귀 끈을 길게 펴가지고 끈을 만들어서 애기 허리에다 묶어놔요 그리고 이제 그거를 기둥에 묶던지 좀 더 이동하기 편하게 엄마 허리에 묶습니다 그리고 이를 보세요 그 얘는 아무리 벌벌거리고 기어다니고 돌아다녀봐야 그 라인 한계를 못 벗어나요 그래야 걔는 자유롭고 나가서는 뭐해집니까? 안전해지는 거예요 이런 우리가 묶여야 안전하다고요 속박이 되는 게 아니고 그런데 여기 이제 젊은이들이 많으니까 이런 예가 어떨까요? 이렇게 이제 공동체 생활을 하다 보면 종종 이런 일이 벌어져요 늘 그저 평범하던 형제인데 그저 일상에서 늘 공동체 안에서 보던 자매인데 어느 날 사랑이라는 건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거 아니에요 썸이라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는 거예요 갑자기 여자로 보여지고 남자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쩡하니 가슴이 맞닿고 썸이 벌어진 거예요 아 이 여자구나 이 형제구나 그러면 자매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이 사람이라고 만나지기 전까지는 100명이면 100명이 다 가능성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내 영원한 유일한 짝이구나 이게 확고하게 확신이 되고 확인이 되는 순간 나머지 자매들은 길거리에 잡초가 돼 버리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자유로워진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한 형제가 제대로 이 사람이야말로 내 배우자요 내가 영원히 의지할 수 있는 형제부나라고 확인이 되고 확신이 드는 순간 다 가능성이 있었던 형제들이 어느 날 길거리에 돌멩이들이 되는 거예요 그냥 굴러다니는 돌멩이처럼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모든 것은 양다리는 죄입니다 양다리는 죄예요 그건 아직 사랑이 온전해지지 않은 거예요 진짜 사랑은 all one asking이에요 전부 아니면 전부 그게 사랑의 본질이고 사랑의 속성이에요 그 일을 누가 먼저 하셨죠? 하나님이 먼저 하셨잖아요 나 너한테 모든 걸 걸게 그리고 아들을 걸었어요 십자가에 전부 걸은 거예요 아들을 걸었는데 전부 건 거 아니에요? 거기에는 어떤 여지도 남겨놓지 않고 다 걸었어요 사랑은 그렇게 하는 게 진짜 사랑이에요 왜 그럴 수 있었을까요? 난 너밖에 몰라 너 안 하면 돼 그럼 나머지는 다 상대화 되는 거예요 다 그냥 시시해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기웃거린다면 이 확신이 불순한 거죠 제대로 된 확신이 아니죠 제대로 묶인 게 아니죠 사도바울이 다메색에서 그렇게 사모하여 기다리던 메시아를 부활의 주님으로 만나자 첫 번째 온 현상이 뭐냐면 다 배설물로 여겨버렸어요 다 의미 없구나 그래서 과거에 어떤 개그 프로그램에 이런 멘트가 있었어요 에고 의미 없어라 에고 의미 없어라 어느 개그맨이 그런 멘트를 유행어로 만들었던 적이 있어요 TV 좀 보세요 오직 기도와 말씀만 하지 마시고 내가 그렇게 그런 프로를 자꾸 머릿속에 담아두는 것은 다 여러분들의 설교를 풍성케 하기 위해서 담아두는 거지 나머지 다 의미 없어지는 거예요 제대로 만나면 제대로 묶이면 그런데 이게 제대로 묶여지지 않을 때 제대로 만남이 없을 때 조그만 비바람에도 이게 내 인생에 사라지면 어떻게 되나 밭을 갈던 농부가 밭을 갈다가 보화를 만나게 돼요 이게 보아라고 확인되는 순간 자기 것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버려요 왜? 보아의 그 값이 비교가 안 되니까 그 보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화한 겁니다 보아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가 그분 안에 있고 그분이 내 안에 있고 내가 그분께 묶이기만 하면 나머지로부터 자유함이 오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 자유는요 어떤 세상의 풍랑과 비바람도 우리에게 빼앗아 갈 수 없어요 이 자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화한다고 생각하십시오 이 자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화한다고 생각하십시오